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희입니다 자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2학년 풍만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고2가 되면 고1과는 조금은 다르게 뭔가 대학 입시에 관해서 좀 더 쫓기게 되고요 좀 더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중압감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막 생각이 더 많아지게 되고 우리가 막 수능의 초석을 다져야 된다 막 이러한 깊은 고민도 생기면서 선택과목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장풍희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 풍만이들 우리 풍만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다 맞아요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면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라 지금 고2 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린 수능의 기초를 다지면서 내신도 완벽하게 완성을 해야 하는 중요한 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장풍희도 우리 전국의 고2 풍만이들의 생각과 현재의 상태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2 지구과학 1 내신을 위한 장풍희의 전문적인 솔루션 쇼! 너만바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고2 내신을 한번 완성시켜 볼 것입니다 고2 내신을 위해 당연히 지구과학 너만바 또는 지구과학 완자를 장풍희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럼 물어보자 내신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야? 내신이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대체 내신은 왜 중요한 거니? 우리는 지금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 맞지요? 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수시와 정시 수시는 보통 내신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을 얘기하고 정시는 수능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시험을 말하죠 현재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는 수시 60%, 정시 40%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요 수시 전형이 정시 전형보다 더 높은 비율이라는 것 이 말은 내신을 이용해서 대학을 가는 전형들이 더 많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근데 나는 정시로 대학을 갈 거니까 내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? 라고 생각하는 풍마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? 봐봐 정말 내신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걸까? 물론 100% 수능만 보는 대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의 상위권 대학인 곳을 보면 정시 전형에서도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즉 정시라고 해서 무조건 수능 성적만 본다는 뜻은 아니다 정리하자면 수시에서도 내신이 반영되고 정시에서도 내신이 반영될 수가 있다 따라서 만약 내 내신 성적이 좋지가 않다면 내가 대학을 지원할 때 조금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의 폭이 좁아지고 좀 나에게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신을 꽉 잡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요? 그리고 우리 고2 내신 시험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잖아요 바로 탐구 과목 이 고2 때부터는 수능 과목과 같은 과목으로 내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즉 내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에서 내신 문제도 출제가 되고 내년 수능 문제도 출제가 된다라는 뜻이죠 수능 준비라고 한다고 하면 막 대단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신과 수능에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어때? 똑같아요 그러니 내신 대비가 곧 수능 공부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자 우리 풍마이들 지금 내가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내신 성적도 챙기고 거기에다가 수능 성적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때? 공부를 무진장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지구과학 속전 속결 너만 봐 속과 속을 가져와서 시험! 이 지구과학 쇼군요 내신 시험 직전 대비 강좌입니다 자 강의는 크게 개념 정리 부분과 문제 풀이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장풍이와 함께 시험 직전 그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고 시험을 보기 전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완벽하게 내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서는 뭐 어떻게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건지 뭐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강의에 대해서 장풍이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 개념 정리는 당연한 것이고 필수사항입니다 빠른 개념 정리를 위해서 중단원별로 알아야 하는 개념들만 모아 모아 액기스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꼭 알아야 되는 중요 키워드를 장풍이가 빈칸으로 빵빵빵 뚫어놨죠 이 빈칸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먼저 강의를 보기 전에 스스로 빈칸을 채워보는 거야 용어들을 정리해보자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시험 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놓치고 있었던 개념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개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한 다음에 그 후에 장풍이랑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호흡하면서 개념을 정리한다면 시험을 보기 전 개념 정리가 완벽하게 끝날 것입니다 자 개념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 남은 것은 바로 문제풀이 자 객관식 뿐만 아니라 주관식, 서술형, 논술형 문제까지 다 풀어볼 수 있도록 달량한 대신 유형의 문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의 특징은요 내신 시험에 꼭 나오는 그리고 시험 전에 꼭 풀어봐야 할 중요한 유형의 문제들만 뽑아두었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풀어봐야 됩니다 강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 때 꼭 알아야 될 필수 내용과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는 보기들 개념 오류를 유도해내는 보기 등등 문제를 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장풍이의 문제풀이 노하우를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단,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발 부탁해 강의를 듣기 전에 꼭 먼저 문제를 풀고 나서 문제를 한 번만 생각해 보고 나서 장풍이랑 같이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 더 효과적이라는 것 지구과학은 참 어려워요 왜냐? 이해와 암기 둘 중 어느 하나만 잘해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해와 암기를 어떻게 동반해야 된다는 것 이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잘 외워지지 않는 용어와 그리고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흥얼거릴 수 있도록 어느새 우리 풍며드는 풍며드는 너만 봐서 같이 외웠던 암기법을 강의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요 시험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내용이 슬슬 읊어질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요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또 모르는 것들이 갑자기 생겨나고 그러잖아 그럴 때 어떻게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또 까먹고 그냥 지나가게 되고 그러면 언제나 구멍이 생기고 이런 일이 없도록 모르는 내용은 바로바로 질문 답변 게시판에 올려보는 것입니다 장풍의 풍팸 20여명의 조교들은 우리 풍마니들의 궁금증을 다 해소시켜 드릴 것입니다 바로 나 장풍이와 풍팸들은 10시간 이내에 답변을 사명감으로 우리 풍마니들이 공부하는데 전혀 방해되지 않도록 모르는 부분을 등극일처럼 빡빡 긁어 드릴 것입니다 질문하면 바로바로 쇽쇽쇽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내신 준비를 위해 만들어진 지구과학 쇽은 4월 14일에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주 2회 3회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우리 풍마니들 시험 일정에 늦어지지 않도록 장풍이가 빠르게 빠르게 정성스럽게 촬영해서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우리 한번 내신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풍마니들 고2 때는 정말 공부를 즐겨야 된다는 것 그래야 고3 때 본격적인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고3 때 수능 대비를 위한 체력을 고2 때 기른다고 생각을 하고 내신을 완벽히 완성해서 고3 때 더 공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우리 공부를 즐겨보자 장풍이도 최선을 다해서 한강이 한강이 열심히 노력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풍마니들도 지금 이 순간 후회되지 않도록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자 지구과학 내신 부수로 갑시다 화이팅 합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풍마니들 화이팅 한글자막 byata но한